자, 우리 쌤이 여러분을 위해서 영상 하나를 찍었어요. 지금 영상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나태함이 또 발생할 그럴 시기거든. 그죠? 기말고사도 끝났고, 이제 여름방학에 들어가는데 사실 여름방학이 길지가 않죠. 길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름방학이 길면 뭔가 이렇게 딱 구체적인 계획을 빡 세워서 뭐 특강으로 하나 딱 끝내기, 뭐 이런 거를 하면서 할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할 텐데 여름방학이 생각보다 짧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냥 뭐 지내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약간 나태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에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잖아요. 뭐죠? 그죠? 여름방학 끝나면 시험을 봐요. 물론 안 보는 지역도 있겠지만 어떤 시험을 봅니까? 모의고사라는 시험을 봐요. 여름방학 이후 9월 달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자, 참고할 것은 선생님 저희 지역은 안 봐요. 라고 해도 권장사항은 좀 프린트해서 여러분이 시험을 보는 게 좋아요. 왠지 이제 설명을 해 줄게요. 일단 그 9월 모의고사를 여러분은 대비를 하셔야 돼요. 항상 질문이 와요. 선생님 모의고사가 중요합니까? 라는 이야기. 그냥 거두절미하고 모의고사는 다 중요한 시험이에요. 시험이잖니? 그리고 자신을 테스트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란 말이야. 그런 기회를 시간 재고서 시험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안 중요할 수 있겠니? 선생님 저희는 모의고사랑 학교 내신이랑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해도 여러분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모의고사 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국 단위로 치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나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드러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의 위치를 정말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여겨져요. 내신 시험하는 것보다 더 객관적인 거지. 다른 전국에 있는 아이들과 이제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대비하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러면 여름방학이 짧기 때문에 여름방학 내내 대비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선행도 조금씩 나갈 테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될지 좀 간략하게 소개해 줄게요. 일단 시행은 9월 16일 수요일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안 보는 지역들도 있다라는 것. 하지만 보는 지역이라면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다. 범인은 기본적으로 고1은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자,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럼 앞에서 배웠던 수학 상에 있었던 쭉 그런 2차함수 이런 거. 다항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방정식.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도형의 방정식까지. 그러면 학교마다 좀 다를 텐데 어느 학교는 우리 도형의 방정식까지 기말고사를 봤어요라는 학교들도 있을 거고요. 도형의 방정식의 중간 부분, 직선의 방정식까지 본 학교들도 있어요. 심지어 원의 방정식까지만 본 학교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후에 여기가 다 안 들어갔다면 이후에 나오는 2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선생님들이 분명히 모의고사에 나왔던 건 출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 부동식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원의 방정식 특히 문제가 좋으면 선생님들이 이 문제 좋네 하고 중간고사 때, 학교 내신 때 갖다 쓸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진짜 애들 모의고사 공부시키게 하기 위한 방법이지. 시험에 내버리면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앤드! 여러분이 얼마만큼 그 전에 배웠던 것을 잊지 않고 잘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서 갖고 있는지 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아, 수능은 수능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배운 내용 모두가 다 총집합해서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핑계는 삼가해줬으면 좋겠어. 선생님, 이전에 배웠던 거라 다 까먹었어요. 그거 되게 무책임한 말이에요. 까먹었으면 다시 공부해야죠. 수능은 다 나오잖아. 수능은 다 나와요. 선생님, 다항식이 나오나요? 다항식은 안 나오겠지. 허나, 다항식에서 알아야 돼. 그러니까 다 기본 베이스로써 수원, 수투, 미적, 확률 이런 게 들어가는 거니까 엄청 깊은 사고력의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 허나, 스타일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의고사 기본 1번부터 30번까지 나오는 스타일의 단어만 다를 분 몇 번의 어려운 것이 나온다라는 이런 배치의 구성 그리고 그 단원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변형시켜서 사고력을 키우는 그런 4점짜리 어려운 문제들 이러한 구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단원은 변할지. 빚지언정. 예를 들어 단원이 수원으로 바뀌었어. 수투로 바뀌었어. 그럼 그 단원에서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어려운 문제를 만들 거 아니야. 고1대도 똑같다고. 중요한 원의 방정식이 나왔어. 그럼 원에서 중요한 성질들을 모아서 어려운 문제를 만든다고. 그럼 거기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사고력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런 걸 테스트하는 좋은 기회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만큼 잘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문제를 맞출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범위까지 여러분이 혹시 까먹었다면 다시 한 번 볼 필요는 있어요. 자 다시 고2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수원 전범이죠. 수투는 극한의 성질 앞부분 조금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선행하시면서 배우실 거라서 이거는 거의 다 맞출 거야. 그럼 당연히 변별력은 어디서 가를 거냐면 수원에서 가를 거예요. 그리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원은 이제부터 여러분 수원 수투가 이제 여러분 교육과정부터는 수원 수투가 훨씬 더 중요한 교육과정이 돼버렸죠. 나머지 선택과목이 돼버렸으니까 비중이 수원 수투가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수원 너네 다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냥 좀 속 편하게 얘기하면 지금 수능 봐도 되는 거지 수원 다 배웠는데 물론 더 심화로 공부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미 한 번 배웠잖아. 그럼 너의 수원의 정도가 어느 정도로 잘 정리되어 있는지 지금 수능을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인지 아니면 수능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가 더 필요한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 아주 좋은 시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수원의 정도는 이거는 의심의 여지 없이 수능 직접 출제죠. 출제 범위임으로 무조건 여기 나오는 고난도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사고력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고3 돼서 그나마 좀 편해져. 이런 걸 지금 소홀히 해버리면 고3 때 한 방에 몰아서 어떻게 언제 다 해. 이미 끝난 과목에 대해서는 기말고사도 받잖아.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거라고 테스트 한 번 해보셔야 된다고. 지금 까먹었는데요. 진짜 무책이 많으니까 까먹으면 다시 봐야지. 그럼 이번 여름방학부터 시작하여 이번 주 돌아오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 8월 한 셋째 주 셋째 주 시험이 좀 빨리 끝나면 둘째 주겠죠. 혹은 셋째 주부터 시작해야 될 것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기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기출들 모의고사 한 2회분에서 3회분 정도 3회분은 좀 많을 수 있어. 선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시간이 남는다면 3회분까지도 괜찮아요. 주 주마다 푸시오. 주마다 90분 제거 풀어요. 100분이지만 마킹시간 10분 제거하고 90분으로 푸시오. 90분으로 제거서 주마다 2회분에서 3회분 정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9월 재작년 9월 혹은 9월뿐만 아니라 그쵸? 수원 같은 경우는 11월도 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런 걸로 기출들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좋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점검을 하는 거야. 2, 3점 라인은 다 해봤자 48점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기본 개념이 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정도예요. 이거 틀렸다? 인정해야 돼. 뭘 인정해야 되냐면 실수라는 단어보다는 계산 실수 말고 아 이거 내가 개념 아는데 까먹은 거야. 이거 그냥 넘긴단 말이야. 안 돼. 분명히 틀렸으면 기본 개념 부족 확실한 겁니다. 가서 살짝이라도 다시 한 번 보세요. 기본 유형서 있죠.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아무거나 사지 마. 갖고 있는 모든 유형서 있잖아. 그거 다시 한 번만 보면 돼. 기본 문제란 말이야. 되게 기본 문제. 한 번씩만 풀어보면 돼. 필수의제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정도만 풀면 되고 B단계 정도 2스텝 정도 이 정도만 풀어도 충분히 2, 3점을 맞출 수 있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지. 이거 4점. 4점짜리는 그래요. 쉬운 4점도 있고 어려운 4점도 있어요. 쉬운 4점은 유형서들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 있죠. 연습 문제 뒤쪽에 어려운 난이도 혹은 C단계 이런 스텝들 그런 스텝들을 잘 천천히 분석하면서 풀면 4점 나이까지는 갈 수 있어요. 4점의 쉬운 것들 그리고 보편적인 것들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때 이제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려운 고난도 문제들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고 그 생각을 할 때 고민이란 걸 좀 해야 돼요. 무작정 답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과연 이 단원에 어떤 성질들을 쓸까 어떤 보조선을 그릴까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다가 한 5분에서 10분 고민하다 안 되면 답을 공부하는데 해설을 보는데 그 해설을 공부하셔야 돼요. 분석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해설지는 왜 이렇게 서술했을까 여기서 이 단계로 넘어갈 때 왜 이렇게 넘어갔을까 그 생각 한 땀 한 땀 공부하셔야 돼. 그 생각이 쌓여서 나중에는 4점짜리 어려운 곳을 풀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단 말이야. 대충 보고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지 말고 얘가 왜 이렇게 했을까를 고민하면서 여기서는 이런 성질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구나 그런 걸 분석하셔야 돼요. 그 분석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 그럼 질문이라는 걸 하시면 되고 학교 선생님도 좋고 아니면 질문 게시판을 활용해도 좋고요. 그러면서 조금 내신과는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만의 스타일이 좀 있어 4점짜리들은 그래서 반드시 기출을 푸는 게 좋아요. 그럼 모의고사도 해설을 보면서 분석하는데 해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거는 분명히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가면 이전 기출문제 모음들 가셔서 분명히 해설강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해설강의들을 토대로 선생님들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해설강의는 그걸 참고하는 거야. 아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거를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셔야 돼. 두세 번 반복하셔야 하지만 조금씩 이제 자기 걸로 기억이 남게 되고 그런 걸 활용해서 이제 또 다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아 이걸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렇게 접근해볼까? 안되면 실패. 그럼 돌아가서 다른 생각.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생각의 재료들이 쌓이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지. 한 방에 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마다 연습을 하셔서 좀 자기가 4점을 여태까지 풀어본 적이 없어. 그럼 이번 기회에 쉬운 4점부터 조금씩 극복해. 그러다 보면 11월 돼서 좀 적응이 될 거고 2학년 돼서 3월 모의고사를 치룰 때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제 느낌이 온단 말이야. 이게 평소에 연습이 돼야 고3 올라가서도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이 침착하게 할 수 있는데 평소에 잘 안 하다가 고3 때 되면 이제 수능이 중요하니까 그때서야 한다니까. 그러면 이게 매우 막막하게 돼버리고 할 게 너무 많아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방학을 좀 활용해서 여름방학 이후에 시험이 있으니까 그 시험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한번 약속을 지켜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준비 잘하셔서 우리 9월 모의고사 성공적으로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